아오자이와 함께 베트남의 상징이 된 게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베트남 사람들이 따가운 햇살을 가리기 위해 쓰는 베트남 모자 론라입니다. 대나무로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왕골을 잘라 끼우는데요. 일반 롤라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보면 되는군요. 한 번 보세요. 수줍은 듯 무엇인가 감춰져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거 혹시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왕골 위에 시를 새긴 신문지를 끼워놓고 그 위에 다시 왕골을 올리면 후회만에 론라가 완성됩니다. 아 여기는 시가 새겨져 있어요. 아니 아 ascun에 멍멍, 무, 매, 직, 넉, 바이터, 남, 꽉,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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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누구든지 낭만적인 후회, 아름다운 후회에 가면 그 다음에 바이터, 바이터, 논라바이터, 그러니까 논라바이터라는 건 시의 논이라고 뜻해요. 이게 시, 논라바이터를 사 가서 선물을 준다는 뜻이에요. 베트남에서는 너무 흔한 롤라라 이렇게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드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아주 바쁜 농봉이가 아니면 거의 매일같이 둘러앉아 이렇게 롤라를 만들어 시장에다 판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두 개 이상은 만들기 힘들다는데요. 적은 수입으로도 롤라를 만드는 이분들이 있기에 베트남의 전통이 지켜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적은 수입으로도 롤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적은 수입으로도 롤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베트남의 리틀 파리로 불리는 달랏인데요. 해발 1400미터에 있는 달랏은 높은 고도 때문에 사계절 내내 서늘하고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는데요. 특별히 이곳은 커피를 재배하기에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특별히 아라비카 커피인 고국 커피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곳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열대 고원 지대에서 재배되는 아라비카 커피는 향이 좋아 커피 마냐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데요. 이곳 달랏에서는 아주 특별한 아라비카 커피를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여기 커피가...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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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무언 우왕 카페. 어디 있고 카페지야? 여기 카페 존. 카페 존. 여기 카페 존 밖에 없다는데요. 카페 존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우리 무언 우왕 카페 못 꼭 존. 네. 이게 뚜껑만 열어도 여기서 꽤 멀리 떨어지는데도 냄새가 확. 카페 향이 쫙 풍겨요. 커피 향이 아주 진합니다. 우리 무언 우왕 카페는 5g. 5g? 네. 그럼 5g. 5g씩 한다고 합니다. 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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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0만동인데요. 10만동이면 우리나라 도로로 5천원 되는데요. 사실 시중에는 일반 커피는 2만동 정도 되거든요. 한 5배 정도 비싸네요. 이것은 사이펀이라는 커피를 추출하는 기구인데요. 75도씨가 되면 플라스크에 담긴 물이 유리관으로 빨려 올라가고 원두를 통과해 걸러지는 원리랍니다. 진공 상태로 커피를 추출하기 때문에 원두 고유의 맛과 향을 그대로 살릴 수 있다고 하네요. 저기 쪽제비가 있어요. 쪽제비 커피 주인공. 쪽제비를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콜로 벌렁벌렁 그러는데요. 성질이 사나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얌전하네요. 가만히 있네요. 하지만 발톱이 날카로워 맨살에 닿으면 긁힐 수 있다는데요. 사육사 옷을 빌려 입고 쪽제비를 불러봤습니다. 어디 가려고? 이리 와. 쪽제비는 후각, 청각은 뛰어나지만 시각은 약한 야행성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육식성인 쪽제비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열매가 커피 열매라고 하는데요. 한 마리의 쪽제비가 1년에 2kg의 커피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은 아닌데요. 그래서 쪽제비 커피가 비싼 모양입니다. 이렇게 아마 커피 열매 먹을 때 이렇게 커피 나무를 타면서 열매를 먹는가 봐요. 이 순간 마치 커피 나무 된 것 같은 느낌. 쪽제비를 만나 보니 커피 맛이 더 기대되네요. 이게 이게 똥이에요. 커피 생두를 먹은 쪽제비의 배설물인데요. 생두가 그대로 다 살아있네요. 족제비의 배설물을 깨끗이 씻은 후 잘 말리면 이런 상태의 원두가 되는데요. 이 원두를 가공한 후 추출하면 족제비 커피가 탄생합니다. 향이 되게 그윽하고 입속에서 오래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일반 커피하고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향이 되게 그윽하고 입속에서 오래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커피 한 잔의 이유가 딱 이런 것이겠죠. 밀린 현에는 배너의 강을 가로질러 놓인 히앤르겅 다리가 있습니다. 이곳은 베트남 전쟁 당시 남과 북을 갈랐던 달인데요. 파란색은 북쪽 노란색은 남쪽 지역을 뜻하는데요. 갈라진 국토의 상징으로 남아 보존되고 있습니다. 방역에서 남아 보존되고 있습니다. 갈라진 국토의 상징으로 남아 보존되고 있습니다. 방역에서 남아 보존되고 있습니다.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북쪽 여행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 속에는 아주 긴 땅굴이 있답니다. 1965년부터 1972년까지 8년 동안 이곳에 약 600명의 사람들이 살았는데요. 그 길이가 무려 1000미터가 넘다고 합니다.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고 격전지였던 이 지역에 살던 주민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은 살기 위해 지하에 땅굴을 팠습니다. sed on their hands hired men 연세가 드시는데 그런 게 힘이 있어요, 연세는요? 내가 돌아 어떤 김태 implementation이야? 나한테 주라 얻어 이끌어 남 가지야 남의 까지 하던데 그치의 또 나의 또 이게 모르고 있긴다 워레 뭐 아 빅목 터널은 13개 입구와 일곱 개의 출구가 위로처럼 얽혀있는데요 내 이렇게 소마 예 여기가 3번째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입구 쪽은 관광지가 된 후로 안전을 위해 나무를 돋떼 놨습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손으로 직접 불을 뚫었는데요 너무 좁아서 사람이 겨우 한 사람 칭에 갈 수 있어요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여기는 3개 층이 있는데요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표면이 돌처럼 딱딱한데 손톱으로 놀러가면 쑥 들어가요 진흙 같아요 근데 좀 딱딱한 진흙 같아요 작은 도구를 이용해 손으로 일일이 파는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아 여기 가족이 사는 모습이 있어요 지금 2명이지만 여기 아이들이 있으면 3명 4명이 함께 여기서 밥 먹고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상에서는 폭격 소리가 끊이지 않고 터널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생존 조건은 식수가 아니었을까요 저기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와서 여기서 샤워를 한 거예요 있을 건 다 있네요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지하 3층까지 내려왔는데요 여기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침대에 누워있는 산모와 산파 그리고 신생아가 있습니다 침카운한 새도 아이가 태어나요 생명이라는 것은 어느 곳인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이겨내고 태어나는 거죠 침카운한 새도 아이가 태어나요 생명이라는 것은 어느 곳인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이겨내고 태어나는 거죠 얼마나 걸었을까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구가 나타납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드넓은 바다 아니 가슴 벅찬 자유였습니다 그래로 찾 Skype 例ن百원 massage workworkworkworkworkworkworkwork rate